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집중했는가?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여러가지 삶의 염려와 걱정들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상황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상황에 집중하는가? 내가 처하에 있는 어떤 환경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요, 수많은 문제에 집중해봤어요. 돈 문제에 집중해봤고요. 또 인간관계에 집중해봤어요. 조십사님,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죠. 서만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에 맞은 것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매강의 환란과 빈부를 아르니와 실사는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작친 위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반도 아르니와 실사는 위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희대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서만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서만화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이 아니라 사자라는 뜻을 말하자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보낸 어떤 지도자를 응대하는 거죠. 그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처음이오 마지막이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너무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래 네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려움을 다 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나타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서마라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뭔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절을 한번 읽읍시다. 내가 내 환란과 공피부를 안으니 실사는 내가 부여한 자리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니오니와 실사는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란 말씀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집중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궁핍하다. 가난하다.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있다. 상처받고 있다. 상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선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란 말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증거로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섯 번째 책이죠. 신명기 창세기, 출애읍기 뇌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정확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상황에 집중해야 되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해답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때에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에를 높게 하시길 축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십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꼬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만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십니다.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이 상황을 이 상황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상황에 집중하면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뭘 집중해야 돼요. 그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예요. 호구예요. 자 소바나 교회는요. 환란 어려움과 가난함이 있었어요. 국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 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다른 건 뭐예요. 전부 다? 다 뭐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를 낮추심에 너를 시험하사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모든 것이 뭐예요. 상황 설정이 뭐예요. 아까 창량이 있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집중한 거예요. 뭐에 집중해서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상황에 집중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싶은 사람들은 걸으세요. 상황에 집중하면 광야를 계속 걷게 돼요. 아멘?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상황에 집중하자. 상황에 계속 집중하면 돼요. 문제에 집중하면 돼요. 계속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이게 지금요. 시험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아까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조명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다 알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알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달으면요.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광야가 계속되는 거예요. 광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낮춰지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다.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수지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셔요? 겸손해져야지 비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요. 왜 그런지 보세요. 신명기 8장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한 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왜 그런지 알려주시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낮아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12절부터 봅시다. 내가 먹어서 벽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겠다며 또 내 소와 양이 방성하며 내 은근히 징식하게 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와를 너를 애극단 종교였던 절에서 이겨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원한 광야 곧 불벨이가 전달했고 무리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강건의 반세가 불이 되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해서 내게 모으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여러분 모든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 낮출 필요가 있냐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잘 살았게 되었다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낮추실까요 안 낮추실까요 안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게 잘 돼도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여러분이 낮아져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정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살 길이니 그게 마침내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마침내 그 복은요 현재와 영원까지 이어지는 방법이에요 마침내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를 위해서 너는 네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요 환란과 궁핀된 상황이에요 근데 환란과 궁핀인데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비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공격이다? 사탄의 공격이란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환경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실상은 어떻게 돼요?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 아멘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실상이고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허구예요 허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서머나 교회의 교회는요 환란과 가난함과 비방이 있었지만 그는요 실상 실제로는 그들은 가장 부여하고 가장 상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바로 여러분의 실상이고 진리고 사실인 거예요 그런 주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10절과 11절이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비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비대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장관을 받지 않으리라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쓰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어렵다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 너에게 내가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 생명의 왕관 영원한 생명의 크라운을 주겠다 왕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는 활란이 여긴 10일 동안이나 열흘 동안 어려움은 짧은 거예요 권한은 짧아요 현재 여러분이 받는 권한은요 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은요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광야에 집중하지 마세요 광야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집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추가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뉴스를 틀면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보거나 막 틀면요 자꾸 뭐 두려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 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의고 맨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운명과 생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고 있는 분이 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다 다 이겨낸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요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당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대환란이 다가올 때 이럴 수도 있어요 상황 속으로는 모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융융융표를 받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인 것 때문에 진짜 IS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피곤하다 피곤하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요 이게 왜 좋을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에 제가 과부에 대한 과부가 두랩돈이라는 모욕비에 다하는 그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가장 많이 헌신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표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과 안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베 요베 인내를 알죠 여러분 요베 당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베 받은 인내는 인내의 결과인데 나중에 각절의 축복을 받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됐어요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영광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 요거 그런 마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모든 환경은 다 지나갔어요 남는 건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남는 거예요 요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기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의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집중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려움이 낙지면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요일날도 그래요 수요일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요번주 주요일날 제가 그 길에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는 경제 어려우면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내 말씀대로 지켜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은 그 시험에서 그 말씀을 너는 내 말씀을 지키는구나 됐어 그 사람은 그 시험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안 지키고 계속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쓰기도 부족한데 헌금 될 돈을 안 써 계속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문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벗어나지 못해요 40년 동안 그 문제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 뭐예요 다 우리의 우리를 교육하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처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하겠다고 광야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요 결국은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넬 때 그들은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우수화가 발에서 신을 씻으라고 해요 여우와의 군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뭐냐면 종의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발을 벗었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 여우와의 군대자가 바로 예수의 스스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신을 벗어야 돼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을까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의 길을 통해서 가난한 땅을 접붙여요 그런데 어디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우수와를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는 것 같아요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들은요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회귀할 때 다시 하나님은 그 성을 첨복하게 만들어납니다 첨복하게 만들어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적과 끌리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요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불병이 나와서 물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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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옛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결국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영과 진위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리한 가난한 땅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